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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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분 버전 그 다음에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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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사로 갈게요. 아 혼돈으로 해가지고 실력 최대한 무마시키겠다 실력 차이를. 모랄하지 마세요 혼돈으로 가. 당신의 그 더러운 영웅만 뽑는 능력 도저히 안 당합니다 이제. 아 한번 가져 칠판 사서. 거박죄! 하하하하 시작 버터 너무 잘 떴는데. 꺼지세요 윤종 씨. 아 좋던데. 꿀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너무 습니다 이건 정세. 아 이거 거의 4천 개 아니 뭐 따지면 5천 개 빵이네? 다 직상 5천 개 빵이죠. 한번 얻으시다 윤종 씨. 윤종 씨 제 것 보자마자 바꿀 것 같은데요. 자 혼돈이죠 이거 혼돈. 혼돈에 가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르치지요. 1분은 몇 판 하나요 1분? 1분은 한 판만 하겠습니다. 아 한 판이요 예. 예. 이게 1대 1 혼돈 캐는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자마자 바꾸러 갈 것 같은데요 원종 씨. 뭐길래. 뭐길래 이렇게 깍치는 거야 뭔데. 아 좀 쫄린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바꾸세요 6시. 어? 저는 이미 당신 그처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잖아요 요조 씨. 당신이 바꿔야겠네. 그 정도 능력이네. 게임 끝. 망하지. 아 Gore. 밖에 마세요. 뻥.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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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2분 동안 개무 능력 2분마다 가지는 개샷무는 좋은데 스트라이 능력 좋은데 천발리 좋은데 좋은데 부끄러운데 가서 빨리 척 바꾸세요 아니면 그걸로 그냥 돼지지는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지 나는 바꾸면 안 되지 그럼 쉬는가요? 저는 뭐 2분마다 무명이 능력으로 갈게요 나이스 정장 가세요 안마다 어차피 보여지고요 아니 뭐야 심이 원래 이렇게 많나? 감싸 주면서 또 심이 떴어 어? 너무 많은데? 써치 주면서 입고 밖에? 부들은 뛰고 있는데 질럿이라? 입고 밖에? 부나 치지마 윤중아 부나 치지마 이거 부나지 이거 아니잖아 윤중아 왜 그래 프로끼리 빨리 밖으로 가 마린도 갖다 주면서 게임 끝났다는 얘기에요 윤중씨 6시에 6시 윤중씨 부나이야 윤중씨 마린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맞는건가 윤중씨 이게 맞아요 윤중씨 윤중씨 이게 맞아요 아 잠깐만 씨발 젠깐만 어? 체력 방으로 가 아 나 씨발 아 저구야? 어? 무는대 무는대 무는게 저구까지 어때? 아 아 나 씨발 저구라고 어 미국 센터 모이기로 나를 이긴다고 주정인데 윤중씨 아 톱스러스 이겼는데 아 톱스러스 이겼는데 톱스러스 이겼는데 아니 뭐라는거 이건바냐고 고음청으로 하세요 어차피 이분 센터 모이기로 했어 이걸로 내가 볼이기나 민중씨 저 주정입니다 빨리 좀 아니 이거 바꾸면 내가 손해 같은데 벌쳐도 받아주면서 아 아 나 진짜 벌쳐도 받아주면서 내가 좋은 필드였는데 이거 어 내꺼야 이게 벌쳐가 아무것도 없다는게 크네 나는 누구만 잘 신경쓸게요 윤중씨 좋습니다 다 체크해주면서 아 스탑폼트로 바꾼단쟁이에요 투우시타 투우시타 아 나가리 존나 투우시타 다 체킹해주면서 더운다 못하는데 윤중씨 아 바꿔야되나 넌 주정인데 뭐 가시죠 이대로 아 가시지요 아니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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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을걸 당신 더 귀찮아요 클라킹 못따라요 그냥 진행하는걸로 가 아 아 클라킹 못따네 클라킹 못따라는걸로 가 아 아 아 클라킹 못따라 무안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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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존나 의없네 도움이 남아 도는거야 인주가 요새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거야 홀드 눌러주면서 홀드 눌러주면서 홀드 눌러주면서 홀드 눌러주면서 홀드 눌러주면서 하 미니 안남 아니 이좁 지금 주정상대로 이걸 해보겠다는거야 이거 진짜 Union 시민 귀엽 연중씨 재밌습니까 연중씨 재밌어요 연중씨 재밌어요 누잖아 잘 모르겠죠 연중씨 재밌어요 무슨 placing 재는 왜 뭐인데 실홥니까? 윤종씨 재밌어요? 윤종씨 재밌어요? 저 주종인데요 윤종씨? 윤종씨 재미없습니다! 응 또 못달게 해주기 뭐야! 아씨! 또 못달게 해주기? 응 내려오지 마이 그냥 벌어지가지구 그냥 내려오지 마이 벌어지가지구가 아아아아 원스타 됐네 주가해 당신 원스타 게티야 아아아아 아 잠깐만 응 못달아 똥 못달아 똥 못달아 응 똥 못달아 똥 못달아 똥 못달아 아 바쁠걸 그랬다 깎았어야지 장챙이같은 놈아 나는 의미가 없어 주종이라서 이놈아 수준하게 그냥 둘만 붙이면 되는데 이놈아 응? 너 이제 바꿀 기회도 없어 이소만 응 말씀하십시오 아 꿀기에 앉아주면 아 달렸네 아아 아아 말씀하십시오 사료 말씀하십시오 사료 말씀하십시오 사료 말씀하십시오 사료 말씀하십시오 사료 뭐하세요? 안 바꾸세요? 드랍칩으로 막 공해요? 드랍칩으로 막 공해요? 팔방 하던 마이디 균형이 좋으니 뭐하세요? 팔방 하던 마이디 드랍칩 찍으세요 드랍칩 예 드랍칩 찍으시고 오우 그정도 찝시 그정도 찝시 본질을 안보는건 너무 아쉬운데 아아 나 씨발 진짜 본질을 안보는건 어둠척나 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치겠네 이렇게 4천개를 정하지 않나요? 본질을 아직도 안보는건 칩스같은건 스턴바락스 멀티가 뒬탑으로 스턴바락스 지멍하게 아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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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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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거지? 뭐하세요 윤중씨? 에? 방금 요새 마태료 갔어요? 에이징 컴보가 오셨어요 윤중씨? 왜 그러시는거에요? 넌 주종이잖아요 윤중씨 왜 그러시는거에요? 에? 실수가 아니라 진짜 덕분이니까? 넌 주종이잖아요 윤중씨 왜 그러시는거에요? 윤중씨는 대가리 찍어주면 점박에 저마다 새겨주면 슬근하게 사뚱은게 슬근하게 점박에 이름으로 슬근하게 이기십장 받아주면 아 쟌다 나가 에이 잔챙이 같은거 봐 드람심 잡으면서 못바꾸게 해주면 탱크가다주면 윤중씨 재미없습니다 잡으면서 못바꾸게 해주면 에이 잔챙이 같은거 일제트는 제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빡 대가리식으로 하면 재미없습니다 윤중씨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 대가리는 폼이 아닙니다 윤중씨 바꿀수있을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 유리하니까요 아가을 ㅈㄴ 터넴 윤중씨 ㅈㄴ 못하십니다 거의 한들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 1분 능력인가요? 굉장히 중격복굽이시네요 1분이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1분 능력은 4세트 한판이고요 지금 바꾸세요 안 바꾸면 끝납니다 너무 좋돼!!! 또 또 또 객기 또 객기 또 객기 이런 객기 시발 능력 존나 안나오는데 개빠라지같은 색조 객기 바꿔 지금 바꿔 끝났으니까 지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아 왜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능력이 오늘따라 이 안바꿔 버릇대저 버려지같은거 그냥 개 지는걸로 가 아 아가리 존나 떠네 개새끼 눈에 쪄 압박사이스 퇴라지같은데 아 능력 좋은까본데 지근하게 또 이겼네요 아 원래 콜 외치는 사람인데 그니까요 제가 왜 안해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평소같이 안해치고 있을까요 아씨X 진짜 깜짝아 퀄다 부렸던데 아니 윤종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 실수로 콜치로 저 콜치고서 나가는거에요? 어? 그럼요. 잘 붙어봐요.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와 근데 실수로도 안쳤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역시 이대로 진행해. 아 나 시발. 12시 저구야. 이대로 진행해. 아.. 주종은 힘들지. 그래. 일단 12시 아닌거. 태풍에 죽이면. 자. 아오. 14시 한번 해볼까스. 아아아아! 월하게 해. 어떻게 알았지. 9시도 아닌데 6시로 가주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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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서치기 빨리 할까. 아 시발 넘만 어떻게 들었어. 걔 맞죠 개새끼. 내가 왜 이렇게. 아 광굴 좆같네. 광굴에 주면서 본진화분들. 뭐야 뭐야 뭐야! 드론 잡아 주면서. 35야 이 개 자뻑버러지던 놈아. 아! 구렉치! 힌트를 줬는데 35라고 매트 줬는데 나가 이 자칭은 놈아 저 힌트는 도저한데 뭐? 저 35라니까요 윤중씨?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올라 맞추면서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내가 잡아줄게 어이구 미쳤구나 바꾸지도 않고 어이구 윤중씨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윤중씨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드론이 없어요 바꿀수도 없습니다 역시 윤중씨는 IQ가 한자리였어요 대단합니다 35 나와주면서 제가 바꾸라고 힌트 주면 바꾸세요 2대0입니다 오케이 에누리 없이 갑니다 에누리 없이 에누리 없이 기세 존나 넘어갔다 에누리 없이 갑니다 에누리 없이 에누리 없이 윤중씨 에누리 없이 스끈하게 갑니다 오케이 결국엔 내가 져 저 돈은 내가 져 억껍같은 새끼 돈도 아니라 돈인줄 알고 있어요 사베럭이었는데 가르쳐 윤중씨 지금 라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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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씨 아 왜그러세요 재밌게 윤중씨 안통해요 아 개X같네 억크박스는 저한테 안통합니다 그 톤이 다른데 억크박스가 톤이 있는데 어멸하게 톤이 있는데요 억크박스씨 그건 아니잖아요 윤중씨 아 그건 아니잖아요 윤중씨 종종만 알려줘 불리하니까요 저구야 저구 저구만 이겼어 저구만 이겼어 열둘시 저구야 열둘시는 아니란 소리야 열둘시 저구 걸려주면서 열둘시는 아니란 소리야 열둘시 빼고 서치 가주면서 열둘시 빼고 서치 갑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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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정답이예요 열둘시는 안가야지 잘하는데 잘하는데 열둘시로 가고있는거 보이는데 열둘시는 절대 안가야지 빵댕이가 좀나 커서 보이는데요 요즘 아니 열둘시는 절대 안갈건데 존다 못한다 여섯시로 나갔봐야지 아홉시로 가야라지 아홉시에서 너가 왔잖아 아홉시에서 갔다가 온거 아니야 아홉시에서 방금 소리 들어 주면서 윤종신씨 저 안내려갈 수 있는데요 네 이 능력 어떠세요 이걸로 지금 정트박스로 페이크 넣으신겁구나 백안에 뻥꾼을 준비한 저글이 안내려와 주면서 안내려와 지면서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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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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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거 아 아 아 응 오케이 보지마! x2 윤두워하지마! 마지마! 아아아아악! 하지마.. 말라니까! 아 잠깐만 바꿔야되네? 하지마.. 아 나 시X년! 울어버렸는데 이거 존나 생겼네 진짜 장면이.. 버러지 같은 놈 잡아주면서 빨리 차박가! 게임 또 끝났으니까! 아니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꾸는 걸로 가! 좋은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린데! 버러지 같은 놈 바꿔주면서! 아.. 존나 불리하기 잘 가네 또? 아.. 아 잠시만.. 내가 바꿀게 이번엔 인정! 이번엔 내가 바꾸는 거 인정! 내가 바꾸는 거 인정! 아 제발 시X 왜 그래 무섭게 진짜! 내가 바꿔주면서! 내가 바꿔주면서! 내가 바꿔주면서! 슬그나게 바꿔주면서! 제가 바꾸러 갑니다! 안은중 어때? 아아아아.. 시X년이 존나 떠네! 본질으로 럭크드랍 해 죽겠어! 럭크드랍 와떼! 뭐라이야 저거 아니야! 저거니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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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씨 안 바꿔요! 아아아아.. 에에.. 바꾼 줄 알죠.. 이거 나왔어? 맞아요 여기! 배신 날라가네? 네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어! 어!! 들어가주면.. 윤중씨 들어가주면.. 윤중씨 들어가주면.. 어째 들어가면 뭐해..? 안 되는데.. 플로그 잡아주면.. 아아아악! 에스 목도 아프게 해주면.. 유니 maths 나 못 하는데 тел 딱 뜨거워 Lingling 아이고 피가 안 녹다 목해요 싸워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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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바꾼게 주면서, 잡아주면서 좋네 연조씨 너무 좋은데 아 오늘 시력 포카 포필자니까? 연조씨 좋네 연조씨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가요 이대로 그럼 어디갔어요? 그럼 어디갔어요 연조씨? 그럼 어디갔습니까 연조씨 한 대 더 안 돼 대가리를 퍽 퍽 좋은데 안 돼 퍽 퍽 퍽 깜이 안 넣었어 이걸로 진행해 이걸로 진행해 연조씨 좋네 이만큼 남았을 때 끝나냐 연조씨 좋네 아 시발 진짜 여가리 깨지게 시키면 또 바꾸세요 터졌으니까 후라이야 잡아주면서 또 대필 때 바뀌었네요 아이고 연조씨 피가 고정인데요? 연조씨 축하드립니다 연조씨 축하드립니다 연조씨 피 고정이세요 갑자기 개새끼야 연조씨 연조씨 퍽 퍽 까비 알로써 자 그럼 다섯 발이도 때려봐야지 터지나 터지나 봐야지 연조씨 대가리 퍽 퍽 어 안됐다 여섯 발이도 때려야겠다 퍽 퍽 퍽 퍽 퍽 한 번에 퍽 한 번에 퍽 한 번에 퍽 여러분들 도막 저 사람 퍽 τί 지옥 연조씨 참아세요 퍽 퍽 아아아 хл 아아 총 nauc 俺 걸어 섭 퍽 너무 나 Systems 빨리 팜 빌리 임금해 지금 임금하면은 백원점 속의 주인영이 네네네 지금 내껌해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세요 아 근데 토 아아 개X같은 모두 안돼 토 화세야 토 좋은데 좋은데 내가 죽어주면서 내가 죽어주면 나가 이 잔채기같은 놈아 나가라고 잔채기 에이같은 놈아 이제 캐논이 없으니까 풀어보 턱 풀어보 턱 풀어보 턱 아아 나 능력이 왜이래 피고통이잖아 어차피 근데 이 새끼 왜 안박히죠? 뇌가 굳었나요? 뇌가 굳었나요? 왜 안바꾸시는거죠? 아니 바꿔줘 그러면 어 그럼 지금 나가 딱 한번만 찬스줄게 딱 한번만 찬스줄게 안나가 지금? 지금도 5초안에 안나간다 찬스도 안줍니다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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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기 안줄테니까 그 대신 다 나가 다 나가고 딱 두 번만 바꿔 더이상 찬스 안줍니다 빨리 진짤다? 어 라스트 찬스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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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주기꺼잖아 비전킥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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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재미없으니까 빨리 바꿔 인증? 빨리 바꿔 어차피 너무 유리하니까 그럼 나 세번 바꾸게 해줘 알았어 알았어 그래야지 전부 다 나와 도라야 아 진짜 그럼요 어딨어 아 해준다며 아니 개새끼야 해준다며 아니 개새끼야 해준다며 담아 지면서 담아 지면서 대가리 찍어 지면 정돼 나가 이 턱벌레야 나 나가시라고요 유붕씨 아 쉬바 이거 안나갔으면 이겼네 잠깐만 이색게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아 안나갔어 아 이색게 돈이 왜 이렇게 마면 느낌이지 아 안나갔으면 이겼네 아 이 씨발년 낚아가지고 아 아 아 뭐야 어떡해 뭐지 이새끼 나가이 퉰체같은 놈아 3대형 갯덕 아 잠깐만 3대형 넘어져 능력이 왜 이래 자 막김 갈게요 윤종씨 아 능력이 안 떠 오 쉬바 왜 이런거야 진짜로 그니까 빠리빨리 바꾸세요 윤종씨 1분 능력이지 네 1분입니다 아 이것도 이긴다 아 1분 반으로 따 보세요 나 없으니까 나 없어 자 기다려봐 아 1분 능력이 왜 없지 내가 검색하면 돼 1분이라고 렛농크 1분 쳐보세요 없는데 아니면 렛농크 쳐보세요 어 1분 파이썬 있다 어 만드세요 지금 3대형 개떡 실신이구요 자 마지막 대가리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1픽 사기였다고요? 아 나 씨발 진짜 나 아끼지 말고 아 이거 여태까지 다 무서워 아 종종 골랐어 내가 1점 안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안 골랐어요 아 우리 10만원 빵이었지 아 맞다 아뇨아뇨 120만원 빵이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윤종씨 씨발 끝났다 개새끼야 연정씨 좋은데 연정씨 이거 1분 능력하니까 좋은데 번호 끝에 주면 자 번호 끝에 주면 자 인종씨 대가리 긁어주면 자 내가 대가리 쳐주면 연정씨는 우리 인사하고 있네요 연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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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인데 왜 이렇게 인사를 안하고 지내요 연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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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테란 아니에요? 저 웹팩 떴거든요 일단 연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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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테란씨 인사하고 지내요 연정씨 인사좀 하고 지내자니까요 연정씨는 메팩 떴거든요 이미 예 그 알죠? 전체 맵팩이요 당신 하고 있는거 다 보고있습니다 여섯시 테라 안췄습니다 여섯시 테라 안췄습니다 여섯시 테라 안췄습니다 맵팩 떴다고요? 아 처음에 뭔 얘기합니까 네 가려면 안되보신데 지금 무늬까지 안좋으시면 어떨느냐 무늬치 그람은 안돼 그람 그람은 그람 그람은 안돼요 여기서 똥돼지가 떠주면서 딱 떠버렸네 어? 아 잠시만 아 이건 억가당인데 아 이건 억가당했다 아 저게 나온다고 시발? 랜덤이 나온다고? 아 사드론 헥설아 이건 근데 능력이 터라지는거라 아 근데 왜 9시에 떠지? 내가 12시에 너 9시야?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걸링이 이미 있잖아 né 지금 지금 확인 없어? 와 이게 배틀이 뜨네? 아 아 쥐발 아 운 좋나고 모스트 잡떡어? 야 무슨 운 좋네 사발놈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 뭐 선한 거 하나 떠야 된다 이거 나도 좀 이익이다 아 존나 빡세네 하나 필요해 가스 달아났는데 뭐가 빡세 열차 찍어주면서 천천히 해봐 김중식 김중식 이거 어떡하지 딱 떠물었네 똥 깔고 왔 코랄이야 아 시발 년 진짜 나가 이 참고라지 같은 놈아 아 뭐야 지금 뭐야 이거 일단 그냥 지내고 아 나 진짜 윤중씨 노가스 너 너무 좋은데 노가스 쉐야 벌처 하나 찍고 펠토리 쓸 때가 없네 팩 덮기나 하세요 아니다 야 추천 하나 해드려요? 윤중 추천 하나 해드려요? 윤중 추천 하나 해드려요? 예 아 시발 박탈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추천만 좀 해주세요 추천만 앱 버러지 같은 새끼야 컴맨트 드세요 컴맨트 들고 안 맞는거 내려가세요 괜찮 추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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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많이 벌어서 쓰나요? 아 두개 지워주지 걔 버러지 같은 놈 어색해 한개밖에 없는데 너 그렇게 신났어 이 잡 버러지 같은 놈아 이 점버러지 같은 놈아 이 점버러지 같은 놈아 어 어 4분 지나서 아 윤중씨 윤중씨 나 잡아봐라 따라 딱 저물었네 윤중이 대가리 찍으러 가볼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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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 잡골새끼야 나가 재미없으니까 나가봐 바라봐 배제해야지 나간다 아 통기증나네 갑자기 나가 이 잡버러지 점버러지 같은 새끼야 재미없으니까 다 되어 갠덕실신 칼결제나 보내 이 점버러지 새끼야 알겠어? 존나 못하네 대가리 깔고 다녀 알겠어? 이 점버러지 새끼야 알겠어? 대가리 숙이고 다녀 겸손하게 다녀라 세상 넓다 알겠어? 지금 칼로 보내 칼로 쓸려버린다 묻 또 한 번 하자 화나니까 몇 개 그대로 씨발라고 아 그 대신 4통계때 결제 안하면 또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3판 2선으로 짧게 가자 어 짧게 아 좋습니다 존나 어지럽다 씨발 혼돈 3판 2통계빵 찐박입니다 예예 네 바로 갈게요 아 혼돈 지가 유리한 걸 해왔네 시스템 뭐가 유리하죠? 실력싸움인데 바로 갈게요 만드가 이 씨발 장난하니까 낙진 태형 3인원과 3인원 아 1픽 내려오라고 내려와 주면서 구라이야 아니 이거 와 근데 이거 옵션이 너무 가린데? 아 이거 너무 뭐가 쉬운데 혼돈 쓰 혼돈이지? 오케이 끝 너무 좋은데 이거 떴는데 요정쌤 이거 나 아직 떠불었는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또 좋은건가 본데? 콜 치세요 안좋으면 제가 또 봐드릴게요 4대0이니까 좀 더 재미있게 콜 치세요 안좋으면 콜 치세요 힐링이나 7억 아이 버라지않고 나도 안채 베라지않고 아 안돼 이거 오늘 이거 이러면 안돼 제발 진짜 제발 부탁할게 아 진짜 제발 이것까지 쓰으라게 3등교결제입니다 쓰으라게 여전 gras try 운이 왜이렇게 없어 오늘 진짜 운이 내야 뭔가 모르는거 같은데 아직도 아 운이 너무 없어 오늘 미치겠네 제발 아 진짜 자 Germelia 왜이렇게 야부를 들지 제발 제발 아니 지금 뭔데 이렇게 야부를 들지 제발 발제발 제발 발제간 어 firefighters луч 6시네? 6시드리븐 뭐야? 6시드리븐 뭐예요? 뭐라지? 6시드리븐 뭐예요? 아 저기! 너가 나라고 부려 손가락 붙여지면서 모조리 씨 손가락 붙여지면서 손가락 붙여준다 마우스 날아가고 This guy 고바해노 손가락 붙여준다 어허어허어 아아아아아 야이 씨마년아 야이 개새끼 오늘 딸칠기 여기다 다 썼다고 못 친다 야 이거 여기서 딸친다고? 뭐.. 아.. 바쁘게 바쁘게 와 저거를 돌아오는.. 피자네어를 돌아오네 이건 인정 딸군 인정합니다 오케이 요걸로 가 뭐야 능력 바꾼거야? 요걸로 진행해 아.. 1분정도 열었어 요걸로 진행해 요걸로 진행해 정상무 여걸로 가 좋은데? 너무 좋은데 뭐야 이거? 컴퓨터야? 윤중아 여기 컴퓨터 숨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윤중아 여기 컴퓨터 있는 것 같은데? 윤중아 여기 컴퓨터 아니야 이거? 윤중아 여기 컴퓨터 와 진짜 깨끗하겠다 이걸 안 바꿀거야 윤중아? 저 울린린들 어떻게 바꿔? 나와 해주는거야 그럼 부적 해줄게 나오게 해주고 니가 바꿀거야? 아니 안 바꿔? 그럼 우리는 나이 버러지 같은 놈아 비명을 지켜주고 때려지면서 블랙 지면서 잡고라지다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어때?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아과를 Freeze 아아아하아 스 만들어 주면서 불 존나 닿네 12 ass 뭐야? 도도도도도 잡아주면서 여부적인 맛이 어때? 아아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서던더스 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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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던더스 뭐야? 능력이 이대로 진행해! 안 바꾼 누굴로 가! 뭐야 능력이 뭔데? 요걸루가! 존나 바꾸네 진짜? 자, 누굴로 진행해! 더 이상한다 어때? 윤씨 어때? 이걸로 진하게? 내가 바꾸고 있길래 영국탈 찍어 주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Be Rot 윤씨 안 돼요, 그대로 멈춰요 윤씨 안 돼!! 아아아 왜 이렇게 많이 치워 뭘뭐? 가 봐 주변에서 여동생인데 그냥 진행해 뭐야 뭐야 아 자고 뭐야 아 왜해 아 씨X 진짜 아으 나 씨X 이제 운전사움으로 가는거야 우리는 오케이 난 주종 너는 고종 바로 가보자 단순 아직 있어 전주가 있다고? 놀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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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래 갑자기 아 왜 저러는 거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이겼다 이겼다 장난이야 아 이건 오바마 아 이거 바짝 붙어서 올라고 한다 마리메지 크게 찍어서 아 솔직히 알고 있다 이거 구속으로 가면 지나가시는 거 아 닥쳐 안 지나가셔 아 아 아 뭐야 무슨 2500원이죠 와 미쳤다 아 왜 저래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와 와 안 바꾸기 좋겠다 와 안 바꾸기 좋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충분히 못하잖아요 오 안 바꾸기 잘했어 아 배엄바닥 했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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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스타끔 존나 쟤고 있을거 같은데 안돼 안돼요 이거 진짜 안돼 어 마법 일단 메딕 없앴고 아 왜그래 메딕 사관하게 메딕 사관하게 널려 내 동생 왜그래 메딕을 없애 메딕 사관하게 없애주면 계속 진행해봐 계속 진행해봐 내 동생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이기려고 1만인데 1만을 모르겠다 아 못 이겨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못 편하니 빡세긴 한데 점단 맺고 한번 가볼게 아 지지척 빨리 점플럼 맺고 갈게요 가난하냐 돈이 많은데도 이 시민 좀 일단 되져봐봐라 아하 이현정씨 네 센터 못 따라다니는데 어떻게라도 압박이 되나 별로 압박 안돼요 아 씨발 천원 받아주면서 아하 여동생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잘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거지 어떤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어떤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내 동생 너무떨는데 이랑 하는데 뭔 생각으로 앤마 천천히 하는 것인가 스근하게 스근하게 내 미탈에서 공격하면 되잖아 이거 문제야 아닌데 아이고 나 왜 미탈에서 공격하면 되잖아 스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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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아 주종이잖아 주종 아 나 씨발 저 주종이잖아요 당신은 저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윤중씨 에헤헤헤 존나 뻔해 존나 못한다 대단해 전다 못한다 내가 하는 이유가 있는거에요 그쵸 점난이잖아요 점난 센터 못돌아내는 점난입니다 여러분 스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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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저거 빠고냐 진짜 한치 아플 아 잠시만 아 유니포나 봐줘 구라이 아 아 구라야 끝났는데 아 아 아 아 아 나 지시 바랍니다 수송 중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나랄 수가 없겠는데 윤중아 저도 점납이잖아, 점납 녹여주면서, 다 녹여주면서 스며나게 녹여줍니다 잘 막아주면서 길쭉이 나와주면서 길쭉이 계속 나와주면서 아, 나 시발 다이언빵으로 돼! 좋은데 너무 좋은데 다이언빵으로 진행해 그러니까 아까 5천원 있다고 계속 매우 다치세요 아, 잠시만요 아, 늦이 오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어? 뭐야? 저 들어가졌어? 저게? 하나 들어갔네 다인다 아, 나 시발 돈도 뺏어갔네 돈도 뺏어갔네 흐흐흐흐 뺏어갔네 뺏어갔네 윤종씨 뭐지? 구라이야 아우, 지켰다 버러지갔네 아우, 버러지갔네 이 와중에 검사를 안하게 개 잡 버러지갔네 개 못한다 아이씨 그냥 가볍게 먹어주면 어? 어? 마법 억세 주변세 메딕이랑 벼슬이랑 레이스랑 싹 다 너무 좋은데 아, 잠시만 잠시만 1, 2, 3 3, 2, 3 반반 위대하신 점난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점난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대단한 친구 대단한 친구 존나 못하는 친구 점난 재채게 에갑니다 월어러러러러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럭 롱롱롱롱ck 천천히 해. sponsor Atch. 너 개못하잖아 천천히 해 편히 할 거야. OK 본진이 마른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다 기분 탓이겠지 윤종씨 하..뭔날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왜 이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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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없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한 번. 어? 수신 중입니다. 수신 중입니다. 어? 한방운데? 뭐야?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저거. 좋네. 좋네에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그래? 어? 좋아 형 너무 좋다고 난 형! 나 너무 좋아! 그만해 다소신을 한번 쳐들어가 볼까? 사인드 사인드 아이씨 덕트론이 이쪽에서 한번 지나가지 않을까? 마탑 놀아볼까? 마탑 놀아볼까? 마탑 놀아볼까? 마탑 놀아볼까? 마탑 놀아볼까? 하하하핳ㅎ핳ㅎ하핳ㅎ하핳핳ㅎ하핳' 저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핳핳핳핳핳핳하핳하하핳핰 진짜 갱못하겠네 진짜 갱못하겠네 우와 인간이 아니다 어? 어머 어머 하나 더 있네 어? 뭐야 어? 엘리! 나이스! 엘리! 나이스 나! 어이 씨밑 으어ㅡㅡㅡ 어 진짜 억가 당했다 와아 진짜 억가 당했다 와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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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발 아아아ㅡㅡㅡㅡㅡㅡ 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 뭐야 갑자기 왜 이겼어? 아 이거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 손가락 존나 움직이네 진짜 미치겠네 렛는 거 바라며? 아 맞다! 아 나 깜빡했다!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아까 이 버러지였던가 이 참 버러지였던가 바깥말리 그냥 해? 그냥 진행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냥 진행해 그냥 진행해 그냥 간다 뭐였지? 나 이거 금연 어떻게 보더라? F12 아 확인 10분에 스카우트 5200마리가 나온다고? 별 5200마리 15000마리 5200M 5200랑 5300랑 5200랑 5300랑 아 그래도 툭은 치는구나 아 다행이다 그래도 유난히 하나 재밌게 그거라치 뭐 4톤에 가야되는데 아 4톤에 갈뻔했다 씨발 나 어지럽뻔했다 형 나 어지럽뻔했어 아 밤 아픈다 못했는건데 아 여기서 필리아 아 마당구안이 뜬다고 아 어 맞지 아 아 아 망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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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망마마마마마무 마마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지 아 친구 데려와 주변 망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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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망망무 이거 잡아도 돼? 안 돼 잡을게 그냥 안 돼 잡을게 그냥 안 돼 잡는걸로 가 다 어 이걸 접착제 능력을 오 김유아니 한다고 오오오오 야 야 잠깐만 형 잠깐만 대화 좀 하자 형 잠깐만 와! 입이 죽을 거 없으신 걸 알잖아 왜 그래 하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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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위로가 다다 Spinhack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 피가 왜이렇게 차는거야 이거 야 피가 왜이렇게 차.. 아니 ㅅㄹㅏ 뭔데 이거 무게팀? 후기에서 뭐해? 무능이야? 아니 무능이야? 뭐야? 이 형 왜이렇게 퍽 자연빠부룩이 이기는거 싫어해 자연빠부룩이 이기는거 싫어해 어? 내가 전혀 있네 진행할꺼야? 진행할꺼야? 어? 진행할꺼데? 왼쪽으로 가면 형 못 때리는데? 그래? 전혀 진행해 으쌰 그냥 치는게 나 돈이 존나 많은 사람이야 돈이 왜이렇게 많아? 이거 35야? 35 35 35 저기 들어와 저기 들어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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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들어와 아 능력이 뭔데 이거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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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빨 시원하게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시 시원하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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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 10분 능력이 있네 슈가게 들어와 슈가게 들어와 슈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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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슈가게 들어와 슈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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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러가네 야 씨발 아 미치도 빠르네 이거 아 아 이 새끼 미치도 빠르네 이거 아 아 아 이거는 안 되는게 아 이거는 변신데 아 잠깐만 변신해 아 아 슈가게 슈가게 슈가 내가 계속 한 번 정도 괜찮잖아 슈가 아 한 번 정도의 찬스 정도 괜찮잖아 이제 어떻게 할거야 정해 어떻게 할꺼야 정해봐 아 그냥 할꺼데 하하하하 그냥 진행해 그냥 진행해 맞지? 확신해! 어, 고생해. 확신한거지? 확신한거야! 어, 3회 처리! 어, 3회 처리! 어, 3회 처리! 3회 처리! 올려주면서! 남집이 없는데? 아, 있잖아. 아... 내가 맞게, 인정! 아, 인정! 맞고는 걸로 가! 공격을 시작하자! 커세요! 계속 뽑아! 주면서! 춥! 킥!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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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루!! 탈루! 오버라도 죽어! 주면서! 이것만 봐주라! 안봐주면서! 난 벌레같으면서! 11시에 오머런드 잡아주면서 다가가면서 김유나 내 능력 알면서 아 힌트 괜히 줬나? 아 이건 게임이 더 있네 아 싸다 아 말을 안해줘 아 놀라잖아 힌트 괜히 줬나? 어 비약과 야창 정해봐 나가 좋아 어지러우니까 조전수가 끝났다 0-1-업 됩니다 됩니다 0-1-업 됩니다 어? 어? 어 비약과 야창 정해봐 어 비약과 야창 정해봐 바꾸는 걸로 가요 변해지 마친놈아 아 시발 아 이거 줬네 아 누가 내가 졌어 아 시발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이거 받치기지 아 본질 덜긴가 보다 아 그냥 지나가게 하던데 정신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진 않다 없다 주변사 좋은데 못해 유치 좋은데 아주 좋은데 이대로 진행해 이대로 진행해 그래 알게 죽어버려 주면서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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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여나 제발 일단 이거 뺏어봐 일단 뺏어봐봐 질러 싹 다 뺏어주면서 어떻게 할거야 딱 정해 그래 알게 공격을 시작하자 딱 정해봐 내가 흥가해 보이나 어떻게 할거야 딱 정해봐 본질 프로브 열발해 어떻게 할거야 진행해 아 말 걸지 마시마 지금 힘드니까 진행으로 가 진행으로 가 뭐야 진행으로 가자 아 앗 앗 앗 앗 뭐야 왜 왜긴 템플러가 공짜 진짜 제가 지나갔으면 스탑 아 왜 안 올라갔어 왜 왜 아 아 반잡했네 아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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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편이네 공격을 시작하자 결정을 낼 봐줘 윤중아 윤중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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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시 노 follow 가사 가사 고맙 유인중아 가사 응 감상 아이티 이게 왜 시낙 나 지나가 줄였어 . . . . . . . . 지민의 정보 어 이제 막혀? 에이 짤막히지 먼지를 왜 안 보는 거지? 무능하게 이질러 유닌 해주면서 어디 갈 거야 딱 정해! 바꿀 거야 말 거야 딱 정해봐! 바꿔야지 이런 거 바꾸는 거 올라가. 너가 바꾸는 거다잉? 네. 아, 존나 쫄린다. 이거 10분 능력인가 본데? 안 바꾸리가 없는데. 닥터 있잖아. 닥터 있잖아 괜찮아. 해봐. 닥터 있잖아. 야 닥터 있잖아. 닥터 있잖아. 닥터 증식 아니야 어차피? 어, 알고 있어. 닥터 증식. 닥터 증식 진행해. 닥터 증식 진행해. 닥터 증식 진행해 윤중아. 오케이? 바로 진행해. 아, 뿜발. 하크 증식으로 가. 하크 증식 너무atl 집inda. 너가 이길 거 같대? 이건 네가 이겼는데? 아, 나 진짜... 이거 너가 이긴거같은데 이쁘나 어떡하지 아아 너가 이긴거같은데 너가 완전히 이긴거같은데 이쁘나 이거 어떡하지 넥서스 깨주면서 대가리 깨주면서 공짜는 홀릭 공짜는 홀릭 공짜는 부적 저글링 마시였땡 본진 본진 다크는 너버다떼 으흠 나는 보이는데 restrict 아 차라불ちょ이시 재미없으니까 와 나 돈을 포기했어야 됐다고? 와 와라거 이 잔차이같은 놈아 뭐하고 있는거야 이 자연쟁이같은 놈 1대1까지 만들어서 4통계 4통계 바로 갑니다 갖다 놨어야 됐네 아 이걸 이기 존나 멍청하게 했다 여러분들 이걸 이기입니다 뭐에요 거기서 똥대시가 뜨면서 정의구현 해주면서 덤벅이 스키 박아주면서 1대1 개떨린 상황 여기서 돈이 딱 들어갔네 아 나 시발 넌 넌 넌 가라타 그냥 진행해 좋은데 어떻게 할거야 좋은데 뭐죠 그냥 진행해 아 내 능력 뒤켰어 아 잠시만요 샤키이다 아 존나 좋은거 아니야 이거 이거 심리전 같은데 아 이거 심리전이다 존나 좋은거다 내가 바꾼다 인증 건물 아 리켐 없어 리켐 없어 아랫 oti 편안해다가 존나 개운을 같은데 저 바꾸세요 끝날기 전에 3분에 끝나니깐 예고드렸습니다 35 35 2형에 주면서 35 35 35 2형에 주면서 350 2형에 주면서 주면서 35 2형에 주면서 35 2형에 주면서 아 돈 한 번만 나오지 진짜 너무한다 아 이걸 마무리 못 한다고? 존나 여행을 바꿔 수프다 1방송 때릴게요 바로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próximo 앞졸이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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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이야 내 소리 니 친구들 호스팅 센터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보세요 모습 다섯마리 잡고 잊으시면 되잖아요 연정셋 앞줄 아닙니다 연정셋 앞줄요 앞줄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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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 즉시 모스라 돌아다녀 주면서 좋은데 부러운데 개 부러운데 백들 친구들 엄청 많으세요 연정셋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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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 주면서 싸 이걸 안 바꾼다고? 그럼 배진걸로 가 이런 잔채이 같은 놈 아 나 싫어, 능력이 왜 이렇게.. 흐그엌 허잇! 스그랭 허잇! 스그랭 스그랭 허잇! 아가리 시글바야 진짜 아가리 벌써 너 아가리 찢었는데 주종이 아닌 게 아쉽네 아 저거 떴어라 진짜로 바로 스그랭이 내가 찍었는데 민지야! 적은 거 같은데? 아 지금 구라채서 뭐라 하냐? 어차피 때 눕고 죽는데 어? 당신발 펴고등 잡아라 아니니? 내 말 잡고 알려줘! 그때 바꾸려고 지켰다 이가, 오케이? 내 말 잡고 알려줘! 아.. 괜찮겠네 진짜 내가 바꿔줄게 그 대신에잉? 테란.. 아! 저거야? 예! 저.. 빨리 나아주세 이키! 스그랭! 어?? 새 이산입니다, 네 이산이句 me 주면ую!! 사! 아 네 이산이 아니구나 아 네 이산이 아니구나 여덟짠.. 여덟짠이 있나 어디야 아.. 나 진짜 이 사람이 уб야 없는데? 바꾸러 가는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윤종씨 이거 기분 탓인가 그래도 바꾸게 해줘 아 한 번씩 기회는 줄게 우리 윤종씨 귀여우니까 아이고 윤종씨 그거 깨세요 깨신 다음에 쓰세요 인증 윤종씨 그거 깨신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인증 윤종씨 인증 쓰세요 부러워 윤종이 부러워 아 잠시만 이거 뭐더라 윤종씨 혹시 뭐 사라졌나요 지금 할 수 있음 시cing бол 싹 죄 바람 훌리 사 sus 심 안 연 소비 네 갑니다. 오 가졌다 와 다행이다. 벌어진다. 후우 가졌다 다행이다. 후우 못 가졌으면 질 뻔했네. 나 지는 줄 알았어 윤중아. 어? 윤중아 나 지는 줄 알았어. 너 맞구라간다 이 짐승새끼. 너 바뀌었더래. 좋은데. 윤중아 좋은데. 까. 계속. 방 타금 부러운데. 윤중아. 너무 부러운데. 함.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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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혹시 빨리 바꾸세요 SG 다 썼어요? 센터에 혹시 뭐 가지러 갑니까? 제가 먼저 가져가주면서 1,6,6 센터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진행해 더 이상 안 바꾸는 걸로 가 어때 어때 맨족이 아니야 이 도바꾸나 맨족이 아니야 뭐랄까요 알겠습니다 맞네 주워 어떻게 할거야 안 바꿔 왜 이제 안 바꿔 내가 바꿔야지 도구 같아서 내가 그냥 바꿔버리기 어때 깍뜩하다 좋은데 구라이야 한 번 더 바꿔거야 너무 좋은데 이걸로 진행해 나가 이 잔친같은 놈아 마련 50마리 받아 주면서 좋은데 받았으니까 바꿔주면서 구라이야 딱 들어왔네 팔통개 먹어 주면서 감사합니다 윤정씨 재밌었습니다 윤정씨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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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